정구는 A에 23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싼 둘 셋 하나 여기서 나는 소리 어 어 합쳐서 싼 S는 Z 중에서 중에서 유는 유우어 유우어 중에서 어 어가 됐죠 합쳐서 싼 깡 싼 뜻은 태 태 태양 오케이 그래서 소리 싼 쓰기 S-U-M 소리 싼 싼 싼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팟 오케이 그렇지 뭐라고 팟 한마디면 틀릴 뻔했어 뭐라고 소리 팟 팟 하나씩 E-O 택 택 택 택 아 아 택 합쳐서 팟 팟 오는 오 오 아 오 오 아 어 중에서 아 아 영국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해요 읽어볼까요 포트 포트 그러니까 포트 해도 되고 팟 해도 됩니다 미국사람들은 팟 영국사람들은 포트 팟 소리 팟 팟 쓰기 P O T 소리 팟 팟 팟 뜻은 어 어 냄비 솟 네 네 네가 아니고 알아야지 똥강아지야 네 계속해서 탑 탑 하나씩 T T T A 아 앞쳐서 탑 탑 탑 뜻은 팽이 팽이 꼭대기 팽이 꼭대기 탑 탑 탑 쓰기 T O P 소리 탑 탑 탑 네 계속해서 소리 먹 먹 알고요 하나씩 S M AT U H 기다리세요 Bra poder 가지고 NA B 그 G 중에서 합쳐서 Mug 소리 M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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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린거 있네요 답 안보고 고치기 할거니까 뭐가 틀렸는지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Run 하나씩 R O N Run Run 달리기 R U N R Run 소리 Hot Hug 하나씩 O G 근데 소리가 뭐 합쳐서 Hug U는 U, U, O G G G G G G G G G Hug 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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